전군, 결환 없이 승선을 마쳤습니다. 구원호는 곧 출발할 수 있습니다. 아르거스에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빛의 군대와 합류하여 침금을 개시해야 하네. 저자는 말까? 네 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알까? 우리는 빛의 길을 따를 뿐이네. 그 끝이 어디든 상관없어. 그런 신념이 늘 너의 약점이었지. 너의 절친한 동지들이 암흑에 물들 때도 넌 막지 않았지. 군단이 너의 이 세상을 자각하고 백성을 해치는데도 넌 맞서지 않았어. 그저 방관하면서 그게 빛의 뜻이란 믿었다. 그 결과 넌 사람들을 저버렸고 그 피가 네 손에 묻어있지. 자네 내 뜻을 절대 이해 못하네.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을? 기친 발목을 잡을 뿐. 이제 길을 직접 만들 때가 되었다. 예언자님, 준비됐습니다. 진행하게. 매그 잘난 빛의 군대는 어디 있지? 미라로 저의 군대는 지지지. 베어. 4,000원을 위해 한 일을? 다행히 말하네. 버텨이 퍼센или, 무에그 잘난 빛의 군대는 어디 있지? 제네다르가... 뭔가 잘못됐어 아..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군 격추해라! 군단이 또 발포할 겁니다! 예언자님, 명령을! 맞서 싸운다! 아르거스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한다 그의 강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